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번째 강의 농림해충학입니다. 제 2과목 농림해충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확인이 필요하고요.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그런 만큼 충분히 여러 번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부 방법은 사실 병리의 학대랑 크게 바뀐 것은 없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시되 외울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고득점 목표보다는 적당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목표로 대신에 절대 4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윤작과 혼작을 통해서 방제 효과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충의 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왜 3번일까요? 윤작과 혼작이라는 건 결국 작물을 이렇게 섞어서 심고 바꿔서 심고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기주 범위가 좁고 이동성이라는 건 멀리 이동하거나 옮겨다닐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겠죠. 기주 범위가 좁게 되면 아무래도 기주가 계속 바뀌잖아요. 윤작과 혼작을 통해서 기주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적응이 어렵고 이동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3번입니다. 윤작과 혼작과 서로 자는 장물을 섞어 심거나 교대로 심는 작형이고요. 이동성이 낮으며 기주가 한정적인 해충한테 또 나오진 않았지만 생활사가 길면 생활사라는 건 한 세대가 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생활사가 긴 해충 같은 경우도 환경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방제가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솔리폭파리가 주로 가해하는 수종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조금 암기해야 되는 문제였고 정답은 솔리폭파리는 곰소를 가해하는데요. 이거는 첫 글자 따서 솔리폭파리는 뭔 소를 가해하는데 그게 곰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문제입니다. 유약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은 어디인가? 네 이 문제는 별표 하나를 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왜 별표를 쳐야 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곤충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의 기관에 대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만큼 암기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약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은 여기 알라타체라고 하는 기관이고요. 이거는 유약 호르몬 이거를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라타체로 시작하고 약이죠. 그래서 알약 이렇게 해서 외웠고 간단하게 외우고 다른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에 대한 문제도 뒤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암지법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에 나왔죠. 역시 알라타체는 유약 호르몬이라서 이렇게 알라타체로 약해서 알약이라고 외웠고 전 흉선 네 이제 전 흉선 여기 앞 가슴샘이라고도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탈피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외우는 방법은 여기 흉 가슴 할 때 흉자잖아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마치 탈피를 한 것처럼 사람은 탈피하지 않죠. 하지만 탈피한 것처럼 내부 우리 몸 내부를 보여준다라고 외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생소한 용어들이다 보니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구요. 네 카디아카 카디아카는 여기서는 심장 조절을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카가 뭐죠? 영어로 카 자동차입니다. 칼 뒤에 뒤에는 왜 뒤에가 왔냐? 그냥 발음상의 유사점 카디아카 카디아카가 뒤에 차가 오면 이렇게 쌩쌩 달리면 놀라겠죠? 놀라면 저희들의 심장이 뛰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뭐 이 암기법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안 외워도 되지만 어 암기법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기주식물에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해충 네 이거는 기주식물 그리고 바이러스병 이게 키워드였구요. 정답은 복숭아옥 진진물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이제 까다롭게 되죠. 어떤 해충이 무슨 병을 옮기는지 저희가 다 외우기에는 시간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공부 방법도 추천드려요. 여기 복숭아옥 사실 혹이랑 관계 없거든요. 이 병이 이 병이 혹이랑 관계없이 모자이크 병을 유발하거든요. 모자이크 병을 유발하는데 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 그려서 외울 때는 이렇게 복숭아옥 진진물은 모자 네 지금 저기 혹을 그릴 때 제가 어떻게 그려놨죠? 모자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자 복숭아옥 진진물은 모자를 만들어주는구나. 사실 이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복숭아옥 진진물은 모자이크 병을 유발하지 이렇게 혹을 생성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하지만 외울 때 이 귀여운 그림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도움이 되죠. 복숭아는 복숭아옥 진진물은 모자를 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천공성 해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천공성 해충은 뭐죠? 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어서 줄기에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는 것을 천공성 구멍 공짜죠. 네. 그런 해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네. 여기 좀 보이시죠? 나무좀 나무좀으로 합시다. 나무좀 나무좀 계열과 박쥐나방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대표적인 천공성 해충이고요. 네. 여기 어스랭이 나방은 천공성 해충이 오더라도 천공성 저 세 가지를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어스랭이 나방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얘네가 천공성 해충이구나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공성 피해는 수관에 줄기 내부를 가해. 수관이라는 것은 나무 속에 쉽게 말하면 굴을 파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좀 나무좀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이고 박쥐나방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박쥐는 동굴에 많이 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굴을 판다 라고 영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는 일단 지금 꼭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나무좀 박쥐나방 가져가실게요. 내방에는 나방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해충 이름이 계속 다르게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6번 문제입니다. 도둑나방 도둑나방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알아가셔야 되는데 피해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도둑나방 같은 경우는 배추나 양배추를 주로 가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불규칙한 그물 모양의 배추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충이 떼를 지어서 윗살을 먹는 것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고 이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지제부에서 잘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 뒤를 보시면 암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도둑나방 유충의 사진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양배추를 가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배추와 양배추가 기조로 되고 어떻게 외워볼까요? 도둑나방 만원짜리 지폐를 보고 이제 저희가 배춧잎이라고도 하잖아요. 만원짜리 배춧잎을 가해하는 나방은 도둑나방이다. 유충이 잎을 불규칙하게 가해하는 거고요. 도둑나방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죠? 그물을 쳐서 잡듯 해서 외울 때 그물 그물 모양으로 배추를 아예 잎살부터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물 모양의 배추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둑나방 하면 기주부터 떠올리세요. 항상 지금 농림해충학 공부할 때 기주와 함께 알아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해충, 무슨 기주식물이 어떤 거야? 라고 외워가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배춧잎 가해하고 유충잎 가해하고 그물같은 결국 배추를 형성하고 잎살을 이렇게 터먹기 시작한다. 7번 문제입니다. 날개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일단 이 정의를 알아가실게요. 무시야강이라고 유시야강 이렇게 나눠지는데 날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무시야강이라고 하고 날개가 발생하는 것을 유시야강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날개가 없는 날개가 발생하지 않는 이 좀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무시야강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곤충의 분류고요. 어떤 게 속하는지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주로 지금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건 좀미랑 톡톡이 이 친구들이고요. 여기 좀류가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 친구는 조금 출제가 되고 있진 않은데 낫파리목이요. 낫파리목은 아직 출제가 잘 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눈으로 익히 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톡톡이, 좀 이런 친구들은 가져가시도록 할게요. 무시야강입니다. 날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벌레가 날아다니지는 않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톡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동하지 날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입니다. 부하유충이 몇 개의 벼, 잎을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딱 쳐 놓으시고 이거 문제 하나 별표 하나 쳐 두겠습니다. 벼를 이렇게 입마리를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들이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싹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벼, 잎을 세로로 마는 그리고 여기에 몇 개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몇 개. 왜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지? 저 이상한 말을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몇 개랑 여기 밑줄 친 부분도 밑줄 치고 별표까지 꼭 해주세요. 벼, 잎, 마리 피해를 주는 벌레들 해충들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줄점, 팔랑, 나비 홍명, 나방 그리고 벼, 잎, 마리, 나방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 벼, 잎, 마리 같은 경우는 안 외우셔야 돼요. 피해가 굉장히 특이하고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특히 같은 피해를 주는 친구들이 세 마리나 되다 보니까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 벼, 잎, 마리 같은 경우는 줄점, 팔랑, 나비 지금 여기 보시죠. 이건 암기법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 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원래 벼, 잎이 이렇게 일자로 생겼어요. 일자로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말게 되면 여기가 점이 됐죠. 그래서 줄이 점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줄점, 팔랑, 나비군요. 네, 홍명, 나방은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저 공부할 때도 그냥 결국에는 그냥 그냥 암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벼, 잎, 마리, 나방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벼, 잎, 마리, 피해를 준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홍명, 나방은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충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내충성 내충성이 뭘까요? 내충성은 식물이 가진 특성이죠. 이제 벌레의 피해를 덜 받는 성질이 내충성이 되겠고 감수성 같은 경우는 병에 잘 걸리는 성질을 뜻해요. 그래서 벌레와 크게 관련이 없고 나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내충성은 식물체가 충에 강한 성질을 나타내고요. 항객성은 비선호성이라고도 하고 벌레들이 그냥 싫어하게 하는 성질이죠. 항충성 그리고 내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수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잘 걸리는 성질 그리고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회귀성도 내충성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내충성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항객성 항충성 내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감수성과 회귀성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10번 문제입니다. 곤충이 갖는 살충제 저항성 살충제에 왜 저항성이 생길까요? 곤충이 표피층 두께가 만약 증가한다면 그러면 흡수가 덜 되겠죠. 침투성 살충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고 빠른 배설 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빠르게 다시 빠져나와 버린다면 피해를 덜 줄게 덜 주게 되겠죠. 농약으로부터 기피하는 행동 농약에 실질적으로 기피해서 피했다면 저항성을 가질 수도 있겠고 하지만 2번 해석초소 활성이 증가하면 모를까 감소하면 살충제의 저항성이 아니라 더 약해지겠죠. 감소성이 되겠죠. 11번 문제입니다. 해충의 생장이나 생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해충의 발육이나 번식을 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항충성에 대한 정의문제이고요. 비선옥성은 다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항충성은 해충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어서 결국 식물체 자체가 벌레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것 발육이나 번식을 억제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12번 소나무 존은 소나무 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는 천공성이고요. 천공성 구멍을 뚫어서 가해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줄기를 가해합니다. 나무 내부 아시겠죠. 수목의 내부를 주로 가해한다. 천공성 피해 아까 나무 존 박쥐 나방 복습을 원하신다면 5번 문제로 가보세요. 나무 속에 굴을 파먹는 친구들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풀잠자리보 풀잠자리보 사실 이런 풀잠자리 이런 친구들이 잠자리랑은 조금 우리가 아는 그런 잠자리랑 조금 거리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풀잠자리 일단은 잠자리의 그래도 비슷한 특성은 이제 겸눈을 가진다는 게 아니까요. 그래서 3번을 이렇게 해주세요. 풀잠자리보 이렇게 풀잠자리보 이렇게 곤충 분류의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복습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풀잠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유충은 색상의 다리 그리고 겸눈 방금 문제로 철제됐었죠. 홈눈이 아니라 겸눈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충, 성충이 모두 식충성이다. 여기에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유충도 벌레를 잡아먹고요. 성충도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네. 충성 왜 충성이냐. 아무튼 유충이나 성충이나 다 이제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생물학적 방제로 풀잠자리목은 생물학적 방제제로 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유충의 배에는 다리가 없다. 배에 다리가 없고요. 그리고 유충은 물에 산다 해서 유수풀로 외우세요. 유수풀 유충은 물에 삽니다. 수수화 생활을 한다고 하죠. 수수화 생활 유수풀 아시겠죠. 풀잠자리목 완전 변태류에 속합니다. 완전 변태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유충의 형태랑 성충의 형태가 완전 다른 거 나비에도 애벌레가 있고 성충은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날개가 생기며 이렇게 다르게 생긴 걸 완전 변태라고 하고 불완전 변태는 계속해서 허물을 벗으면서 번데기의 과정을 별도로 거치진 않고 허물을 벗으면서 커가는 친구들 메뚜기 같은 친구들이 속하겠죠. 메뚜기 요충은 그냥 작은 메뚜기입니다. 하지만 나비의 요충은 그냥 애벌레죠.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에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를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풀잠자리목 자주 복습을 해주세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살충제 처리 후 무처리구의 생축률이 90%고 처리구의 생존률이 22.5일 때 보정사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정사축률이 뭘까요? 무처리구 90입니다. 무처리구 90 여기서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나오게 되면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사축률이라는 건 죽은 벌레의 비율을 뜻해요. 사실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거는 조금 비추하죠. 죽은 벌레의 비율 사축률은 죽은 벌레의 비율입니다. 아셨죠? 전체 벌레 중에 이 살충제를 처리함으로써 몇 마리가 죽었냐 죽은 벌레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분의 접종 개체수 마이너스 접종 전체 접종한 개체수 중에 살아있는 개체수를 빼면 그게 뭐죠? 죽은 개체수 비율이잖아요. 얘가 뭐예요? 얘는 죽은 수예요. 죽은 벌레의 비율이 죽은 수 아이고 너무 쓰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죽음 죽음이라고 써야지 죽은 애들을 분자에 올려놓고 그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정사축률은 어떻게 구하나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지금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무처리구 생축률 여기에 22.5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문제로 치면 무처리구에서 살아있는 벌레의 비율이죠. 무처리에서 살아있는 비율로 나눠주고 그리고 여기는 철이구 사축률 무처리구 사축률 무처리구 생축률을 100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몇이야? 77.5인가요? 77.5 77.5가 되겠고 77.5 그리고 철이구 사축률은 아까 9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맞나? 기억이 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와있는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 제가 이 뒤로 돌아가기 페이지가 안 눌려서 어쨌든 이 숫자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고 지금 저한테 교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 뭐 이 숫자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니면 이거였나? 여기가 12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와있는 숫자를 이렇게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무처리구 생축률로 나눠주고 사축률은 철이구 무처리구 이렇게 빼주면 돼요. 철이구 마이너스 무처리구 사축률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철이구 마이너스 무처리구 하고 무처리구 곱하기 100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되겠다. 나왔네요.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실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처리구의 생축률이네요. 철이구의 생축률이 나와있어요. 사축률은 100에서 빼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주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처리구의 사축률은 몇 퍼센트예요? 12죠. 철이구의 생축률은 얼마예요? 77.5%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성충이 우아하여 공중으로 날면서 네. 이런 해충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해충일까? 박쥐나방입니다. 정답 4번 네.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쥐처럼 날면서 여기까지죠. 박쥐처럼 알면서 날면서 알을 떨어뜨리는 건 박쥐나방 그리고 덤으로 계속 복습하고 있는데 천공성 해충이라는 거죠. 천공성 해충 네. 다음 진딧물류 방제를 위한 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름에 진디자가 들어가죠. 진디 진디 그리고 벌 벌에 날개 있죠. 파리에도 날개 있죠. 잠자리에도 날개 있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진딧물류 방제하는 천적은 날개가 있는 친구 또는 진디 어쩌고 저쩌고 물론 다른 친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출제된 것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곤충의 뇌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경절로 되어 있어요. 후대뇌의 역할로 오른 것은 네. 저희가 백두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대뇌은 먹을 거에 관련 물론 소화기 운동에 관여를 한다고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중추신경 관련해서 네. 곤충의 중앙신경계 중추신경계 전대뇌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눈으로 봐야겠죠. 중대뇌은 더듬이 더듬이도 곤충에 있어서는 엄청난 촉각, 감각, 후각, 미각까지도 관여를 하는 기관입니다. 후대뇌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에 관여를 하는데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후대뇌과 관여하는 건 윗입술과 전위라고 하는 소화기관 관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가셔야 돼요. 이거 문제의 별표거든요. 이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신경절 중에 식도화신경절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관여하는 거는 아래 입술부터 턱 큰 턱, 작은 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윗입술이랑 아래입술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윗입술은 미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후대뇌에 지배를 받고 식도화신경절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랫입술 그리고 큰 턱 작은 턱 이렇게 된다는 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선녀벌레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실기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었던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입줄기를 흡집한다 피해를 주는 거죠. 미국 선녀벌레는 이렇게 크기는 진진물보다 좀 더 큰 사이즈고 수액을 빨아먹고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이즈 흡집성 흡집을 하다보면 그으름병이 생기겠죠. 영양분이 차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으름병이 유발되고 해충사진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은 게 실기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필기 때 익혀놨던 것이 실기 때 결국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대표적인 진짜 최소한의 해충은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이렇게 생겼다는 점 가져가셔야 되겠죠. 페로몬 조사법 을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 해충은 일단 나방류입니다. 페로몬 조사법이 제일 잘 적용되는 건 나방류라서 4번을 찍어주시면 되고 나방류 중에서도 정답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는 복숭아 심식 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이에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로몬은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문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체 간 통신에 이용되는 물질을 페로몬이라고 해요. 통신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통신이고요. 해충에 예차를 하거나 방제를 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나방류고 복숭아 심식 나방이 자주 쓰인다. 성페로몬이 경제적 이용 가치가 왜 높다고 하냐면 방제를 위해 사용되거든요. 방식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수컷을 대량 방제를 위하여 성페로몬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페로몬을 이용하는 걸로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에요. 복숭아 심식 나방 출제된 적이 있고요. 미국 흰 불 나방 회양목 명 나방 이런 것처럼 나방류가 주로 정답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복숭아 심식 나방이 연속으로 정답이 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심식 나방 은 꼭 가져가시되 만약에 복숭아 심식 나방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나방류를 골라주시면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수피송 형성층이나 목질부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결국에는 천공성이라던지 이런 걸 골라주면 되겠죠. 좀 박쥐 나방 알죠. 그리고 하늘소는 나무를 주로 가해를 해요. 포도호랑 하늘소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하늘소류는 목질부를 가해를 하는데 이원 같은 경우 회양목 명 나방도 줄기를 가해하긴 합니다. 줄기를 가해하는데 회양목 아시죠. 화단에 가면 엄청 심어져 있는 키가 작은 화해용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풀이죠. 풀이 아니라 관목류라고 할까요. 관목류죠. 그래서 목질부를 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줄기부를 가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다르다. 나머지는 나무를 직접 퍼 먹는 해충입니다. 21번 곤충의 표피층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골라라. 이 문제는 문제 자체를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편하고요. 시멘트층이 가장 밖에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시멘트 뭔가 굉장히 딱딱해서 곤충의 발달한 외골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는 시멘트층이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시멘트층이에요. 곤충의 표피는 이렇게 외표피 원표피 진피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외울 때는 외는 바깥 외자잖아요. 바깥에 있으니까 외표피일 거고 원표피는 모르겠고 진피는 진짜 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짜 피부니까 가장 안쪽에 숨겨두겠죠. 진짜 중요한 거니까.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피부라는 뜻인지 중요한지 다 중요해요. 곤충에 있어서는. 하지만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진짜 피부 쟤는 중요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표피는 시멘트층 왁스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번 봄에 수목 주변 잡초를 제거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충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제 박쥐 나방이 되겠고요. 박쥐 나방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알을 어떻게 낳아요? 알을 하늘에서 박쥐처럼 날면서 배틀에 나시죠? 날면서 떨어뜨리면서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땅에 떨어져서 부하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부하가 되면 그 유충들이 바로 수목으로 가서 천공성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충들이 초반에는 그 주변에 있는 잡초나 풀들 초본류를 가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죠. 나무는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땅에서 초보문류를 가해하기 때문에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죠. 유충들이 초기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공성 피해를 했죠. 박쥐처럼 날면서 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유충은 바닥에서부터 성장해야 되는데 풀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이건 어느 정도 팩트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줄인 겁니다. 다음이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핵춤의 불임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불임성이랑 연결해서 이제 알아가셔야 될 것은 뭐죠? 방사선 조사법이죠. 방사선 이용법이죠. 네 꼭 알아가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방제 방법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살법 직접 잡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병원 미생물을 이용한 천적 병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방사선 조사 같은 경우 방금 말한 것처럼 불임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방제는 살충제 등 생리활체성 조정제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소살 태워서 죽인다 경운 흙을 갈아앞아서 내 월동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는 방식이죠. 24번 문제입니다. 가해 습성에 따른 해충의 분류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 천공성 해충 뭐 있었죠? 네 소나무 좀 그리고 밤나무 혹벌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천공성 해충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나왔었고 돌아가보면 5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공성만 알아갈 게 아니고 다른 형태들도 알아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식엽성 네 잎을 먹는 거 흡즙성 네 나무 줄기에서 침을 꽂아서 즙을 빨아먹는 해충 천공성 내부에 구멍을 뚫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가해 형태에 따른 분류는 네 종실 해충 열매를 해치는 거죠. 밤나무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 솔알락 명나방 명나방류가 지금 두 개에 나와있다는 점 이건 시험에 실제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밤바구미에는 별표를 하나 쳐주도록 합시다.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반드시 알아가는 걸로 할게요. 입가해하는 거는 솔 솔자가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죠. 솔립, 파리 이런 거는 이제 수목 가해하는 해충이고 잎을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진딧물, 깍지벌레, 응애류는 잎을 가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목재를 가해하는 친구들은 네 이제 하늘소 나무좀 솔껍질 깍지벌레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알아가시면 좋겠죠. 깍지벌레지만 목재를 가해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시고 계속 복습을 계속 철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해충 자 여기 별표 하나 문제에다 치고 중요합니다. 박쥐나방 같은 경우는 기주가 포도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고 자 포도유리나방 유리나방 같은 경우도 이제 줄기를 가해하는 해충이에요. 나방이지만 유충이 줄기를 가해하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포도해충 박쥐나방 포도유리다방 포도호랑하늘소 얘는 포도가 기주인 해충이고요. 나무 포도에 줄기를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곤충의 날개 이 문제도 별표를 하나 쳐두겠습니다. 곤충의 날개 두 쌍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 문제입니다. 날개의 위치 날개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앞날개는 가운데 가슴에 있고 뒷날개는 뒤 가슴에 있겠죠. 곤충의 신체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은 앞, 가운데, 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다리는 각각의 가슴에 두 개씩 있고요. 날개는 가운데랑 뒤에만 있다. 앞에 없다는 점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왔으니까 별표를 칠까요? 자주 나온 문제입니다. 답이 정해진 문제죠. 배설기관입니다. 배설작용 첫 번째 가져가셔야 돼요. 키워드 배설 그리고 농도조절 이것도 동그라미 쳐두세요. 농도조절과 배설작용을 돕는 기관은 말피기관 또는 말피기소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피기관은 배설기관으로서 요소와 요산을 배출하고 pH, 무기이온농도를 조절합니다. 곤충의 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이거는 나머지 세 개를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조금 소음이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립바이러스, 다각체바이러스, 다각바이러스 이름 비슷한 다각바이러스 두 개와 과립바이러스 이렇게 있구나 라고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딱정벌레 목에 대한 특성인데요. 딱정벌레 목 같은 경우는 어떻죠? 종이 완전히 다양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종이 많은 목이 곤충 중에서 딱정벌레 목이고요. 불완전 변태를 할까요? 딱정벌레가 아닙니다. 완전히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완전 변태를 하는 특성이 있죠. 정답은 2번. 그리고 딱정벌레는 외골격이 정말 발달했죠. 그래서 단단한 지구들입니다. 딱정벌레 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곤충 중 종류가 가장 많다라는 점 앞날개가 경화되어 생긴 시초 네 여기 동그라미하고 별표 시초에 대해서도 문제가 조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지로 앞날개가 경화되어 생긴 거고요. 완전 변태라는 특성 외골격 그리고 가래과는 과변태를 한다는 것 이게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과변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 천적을 천적 곤충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방법은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좋을까요? 분산력이 강한 것 분산력이 강하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거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딱 제가 처음에 풀었어요. 딱 이 지점에 풀었을 때 저쪽까지 퍼져나가서 이 포장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어야 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식성이 높아야겠죠. 천적이니까 아무래도 방멸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식성이 높은 친구들이 좋겠고 번식력이 높아야지 제가 예를 들어 10마리를 천적을 풀어놨어요. 10마리에 천적을 풀어놨는데 그게 뭐 20마리가 되고 이렇게 번식력이 왕성해야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포식 범위는 대상 해충의 하나일수록 좋겠죠. 제가 죽이고자 하는 벌레 예를 들어서 거세미 나방을 방지하고자 한다. 어떤 제가 딱 타겟으로 하는 범위를 포식 범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밭 전체를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산력이 강한 몸이 좋고 번식력이 왕성해서 개체수가 늘어난다면 효과가 더 좋을 거죠. 대표적 천적 곤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가 천적이고요. 검은 글씨가 방지하고자 하는 해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토양해충인 것은 땅자 들어가 있죠. 땅강아지 토양해충입니다. 토양해충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가야 됩니다. 토양해충의 별표 고자리파리 얘는 마늘과 함께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고요. 뿌리응에 역시 마늘 땅강아지는 기주가 좀 다양한데 금자랑 고추까지는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땅강아지는 어느 목에 속하냐 땅강아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겠죠. 땅강아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뚜기, 귀뚜라미 그 사이에 어떤 친구처럼 생겼죠. 그래서 토양해충에 속한다는 거 땅강아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메뚜기 목에 속하고 알락하늘소가 월동하는 형태는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락하늘소가 어떻게 월동을 하느냐 유충으로 월동한다. 알락하늘소는 유충으로 월동한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요. 저렇게 조금 해충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꽤 있는 문항이고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건 알락하늘소 유충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소음이 조금 심한데 다음 중 껀데기 또는 이제 마지막 약충이 탈피해서 성충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우화라고 합니다. 우화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이제 딱 날아오를 때 저희의 강탄사 있죠. 우화 하면서 우화 나비가 날아오른다. 그래서 발음 유사성 가지고 우화라고 합니다. 번데기에서 나와서 성충이 되는 것 35번 곤충강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는 곤충은 어떤 특징이 있죠? 곤충은 이제 다리가 색상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진해는 이제 다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곤충강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응해류, 진해, 거미 네.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그래서 모차르트도 곤충강에 속하지 않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미, 진해, 응해 아시겠죠? 세 가지 가져가고 36번 알라테치 아까 이거 했었죠. 유약 호르몬 어떻게 해왔어요? 알 약으로 해왔습니다. 37번 생물체 혹을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 해충이 아닌 것은 자 혹 일단 혹이 들어가 있으면 혹을 만들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좋고요. 그런데 선생님 혹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오류인가요? 문제 오류가 아니라 복숭아 혹 진딧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숭아에 혹이 달려있는 걸 생각하면 모자처럼 생긴 혹이 달렸네 모자이크병을 만들죠. 모자이크병은 혹을 만드는 그런 병은 아니고요. 바이러스병으로서 잎에 모자이크 증세 열매에 모자이크 증세를 나타나 있는 혹과는 무관해요. 여기 혹이라고 그려놨지만 이게 진짜 혹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외우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모자이크병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 친구는 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꼭 가져가야 돼요. 괜히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곤충의 방어물질 곤충의 방어물질 총칭을 카이로몬이라고 하지 않죠. 알로몬이라고 하죠. 사회성 곤충에는 효소 효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이런 거는 보통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비사회성 곤충에는 비슷한 물질들이 많아요. 곤충들이 비슷한 물질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로몬이라고 하죠. 방어물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로몬은 그럼 어떤 거냐. 두 생물이 접촉했을 때 식물이 예를 들어서 분비해요.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충들이 저기 식물이 있네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죠. 만든 만든 놈 있죠. 식물한테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아요. 그 물질을 만드는 게 어떤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데 다른 생물을 이제 해충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물질 때문에 식물이 분비하는 A라는 물질 때문에 그 A를 이제 해충이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서 찾아와서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카이로몬 한쪽에 유리한 거 분비한 쪽은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데 다른 쪽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카이로몬이라고 합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방어물질을 뭐라고 한다고 알로몬이라고 합니다. 자연생타가 비교할 때 농생태계의 특징은 네 영양물질 순환이 폐쇄적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농약을 주고 하는 거는 다 제 마음이죠. 특히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노지에서 하더라도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농구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폐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연생태계랑 비교했을 때 종의 다양성이 높을까요? 높지 않기죠. 유전자 다양성이 높을까요? 낮겠죠. 저희는 다 이제 철저하게 컨트롤되는 환경에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종 다양성이나 유전자 다양성은 낮게 나타나는 거죠. 영양관계의 성우관계가 간단하나 봐 뭐 이거 1번이 정답이 됐겠고요. 종 다양성 낮음 개방적인 편이고 영속적인 편이지 않고 휴경기 저희가 농사 안 지을 때는 그냥 땅이거든요. 흙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반절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생태계는 이제 연속적으로 천의가 일어나서 극상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는 천의가 일어나지 않고 경쟁도 단순한 편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날개에 있는 것은 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이었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좌우 대칭이 아닌 잎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실기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총채벌레 목 총채벌레는 대표적으로 좌우 모양이 비대칭인 친구예요. 비대칭인 친구 비대칭이면 아주 총체적 난국이군요. 하죠. 총채벌레. 그래서 총채벌레인가?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외워졌죠. 비대칭인 거? 총채벌레. 완전 흡수형이고요. 흡수형이다. 이 정도 알아가면 몸이 작고 날씬하다. 이 정도만 알아가도 충분. 진딧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진딧물은 이제 매미목 매미목에 속한다는 거죠. 진딧물이 매미랑 크게 상관성이 있을까? 라고 했지만 분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매미목, 진딧물과에 속하며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성생식과 단위생식을 동시에 해요. 이 진딧물이라는 친구는 겨울, 가을, 겨울에는 월동란을 낳고 랄을 낳는 거죠. 봄철에는 단위생식을 합니다. 41번 씹는형이 아니라고 했죠. 총채벌레는 어때요? 씹는형이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비대칭이 되다가 흡수형의 모양을 가진다. 네, 성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비는 이제 전체 중에 암컷의 수일 것인가 수컷의 수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꼭 알아가셔야 되는 거 암컷의 수를 분모로 삼습니다. 42번 문제, 별표 자주 출제가 됐었고 네, 선지로도 나오기 때문에 네, 끝동매미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갈병을 매개하는 끝동매미충 네, 그렇죠. 오갈병과 함께 보통 출제가 됩니다. 4세대 중에 절반 2세대 때 2세대의 학충이 오갈병을 매개합니다. 네, 오갈병 하면 끝동매미충 끝동매미충은 이렇게 끝에 이제 이렇게 검은 무늬가 있다는 거 사실 푸른색의 매미라고 매미 닮았죠. 이 친구 생긴 거 보면은 그래서 매미충이고 네, 오갈병 오일영 오일영 오일영이라는 말이 있지 않지만 뭐 오히려 이런 말은 있죠. 아무튼 오갈병 일영 약충이 끝동매미충 일영 약충이 오갈병을 매개한다 라고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페로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3번이 장답 보호하는 물질 방어물질은 알로몬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페로몬은 통신을 위한 물질 45번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의 해충 밀도를 추정하고자 할 때 많은 표본수가 해당하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 밭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여기에만 해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요 구역에만 해충이 있어요. 그럼 표본을 저희가 이렇게 뽑을 거잖아요. 표본을 뽑을 건데 이렇게 5개만 뽑았다 칩시다. 그럼 해충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밀도를 추정할 때 어, 저 밭에 거의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본을 계속 더 많은 표본을 가지게 되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집중분포라는 건 한 곳에 몰려 있는 건데 제가 밭이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그라미침대에 해충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타난 것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표본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더 그려볼게요. 표본을 이제 다른 색으로 더 그려본다면 이제 더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것도 나타나고 더 나타나게 되죠. 많은 표본 수가 생길수록 정확해집니다. 집중분포 같은 경우는 표본이 많아야 집중적으로 분포 있는 지역도 표본을 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찰하거나 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분포 다음 46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충종 외래종이 아닌 것은 여기 서구가 들어갔지만 저희 광역시 사시는 분들은 동구, 서구 다 있죠.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서구가 아니라 광역시의 서구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이 친구는 외래종이 아닙니다. 꽃매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나요? 굉장히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매미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열대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외래 얘는 이름상의 특징은 없지만 그래도 외래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틀렸어요. 이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곤충이 대부분 무변태 특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무변태 특성이 있는 단순한 해충도 있지만 완전 변태인 나비, 나방류 이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무변태 특성 대부분이 무변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변태를 한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적응력이 좋고 몸의 크기가 작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날개가 발달해서 이동성이 좋습니다. 외골격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곤충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복숭아 심식 나방에 이용되는 페로몬 페로몬 하면 복숭아 심식 나방 그리고 나방류였죠. 성페로몬으로 수컷을 방지할 수 있다. 49번 문제입니다. 부하 유충이 과일을 식혜하다가 내부로 들어가서 심식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심식. 깊이 들어가는 저희가 깊은 바다를 뭐라고 하죠? 깊은 바다 심해라고 하죠? 심식은 깊이 들어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복숭아를 깊이 들어가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복숭아 심식 나방이 막혔습니다. 50번 일본으로부터 제주 감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주 감귤 맛있잖아요. 금귤 초콜렛도 저는 아직 그게 아무리 제주도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아무튼 맛있긴 합니다. 저는 제주도 가면 면세점 있잖아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달라고 할 수 있겠죠. 면세점 가서 루이비통 루이비통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주하면 루이비통 이렇게 외웠으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다. 51번 문제. 선천적 행동이 아닌 것은 조건한데 뒤에서 살펴보자면 선천적 특성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사 반사는 선천적이죠. 제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죠. 정위 무정위 정위라는 것은 외부 자극을 보고 조율된 운동이고 무정위는 자극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기 정위라는 것은 외부 자극에 따라서 조율된 운동 무정위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 바뀌는 운동 고정행위 양식은 호르몬이랑 환경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 걸 고정행위 양식이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주지성이라는 것은 주광성 빛을 향해 움직이는 것 그런 것처럼 주지성은 자극의 방향에 따른 주성이라고 하죠. 주지성은 땅 짓자니까 주성은 자극의 방향에 따른 이동 방향이고 고치 짓기 이런 것도 다 선천적 특성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선천적 특성에 어떤 게 있어요? 조건와 조건에 길들여지는 거죠. 내가 저 꽃을 꽃의 꿀이 많더라 라는 것을 점점 길들여지는 거고 관습화라는 것은 지속되는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 잠재의 학습은 사회성 곤충이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거라든지 어쨌든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 잠재의 학습 곤충의 자리는 다섯 마디로 구성이 된다. 52번 문제 몸통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뭘까? 일단 밑부터 시작합니다. 밑에서 발로 간다고 그냥 아시면 되겠고 밑에서 발로 가요. 밑에서 시작할 때 도레미 하면서 가죠. 첫 번째 시작은 도레예요. 밑, 도레 그리고 발 이 정도 알면 사실 순서상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초본류 또는 목분류 중에 줄기 속을 시켜야 하는 줄기 속을 시켜야 하는 것은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창공성이고 그 줄기 속을 시켜야 하는 것은 박쥐나방이네요. 박쥐나방 54번 문제입니다. 농림해충의 상대 밀도 조사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벌레를 직접 그 밀도 지역에서 잡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포충망 직접 잡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가장 좋고 뭐 벌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장난식으로 지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 아니면 사람한테 여기서 벌레 몇 마리 보셨어요. 해도 정확하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빈도조사 피도조사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애초에 빈도조사 같은 경우도 벌레들이 빈도조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죠. 그래서 포충망 조사가 제일 좋습니다. 페로몬은 1번은 정의입니다. 정의 이 정의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죠? 소량으로 만들어진다. 여기 동그라미 소량 체외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소량으로 만들어서 체외로 방출되는 거 소량으로 만들어서 체외 대량도 아니고요. 체내도 아니고요. 체내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곤충 개체 수사 중 관련이 없는 거 통신이란 건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죠. 개체관에서 통신을 하려면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인데 호르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 체내에서 신호전달 생리활성 조절 이런 문제입니다. 페로몬 알로몬 이런 건 다 외부로 나가는 거죠. 카이로몬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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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이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 분비자인 식물이 이제 이걸 분비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죠. 어떤 손해를 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손해 알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비자 해충이 분비함으로써 방어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헤로몬은 통신을 위한 물질 카이로몬은 분비자가 식물이라는 거 식물이 이제 분비함으로써 대개의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충이 이를 통해서 그 식물이 어디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감지자 해충한테 일단 이득이 되는 물질이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체내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곤충이 휴면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온도입니다. 온도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곤충이 휴면 온도 휴면하면 온도 그래서 적산 온도 같은 거 계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적산 온도 58번 문제입니다. 곤충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곤충의 일반적 특징은 온열동물이 아니라 냉열동물이라는 거죠. 냉열동물 그리고 왜골력 탈피 마디로 되어 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열동물이고 날개 발달했고 이런 특징 아까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길압자비 길압자비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면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압자비 길압자비가 이렇게 생겼고 딱정벌레 목이고요. 종이 가장 많고 유충은 3쌍의 자리와 1쌍의 복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초를 형성한다. 여기 동그라미 종이 가장 많다 동그라미 길압자비는 이렇게 생기는 거 알아가시면 돼요. 기피제를 놓아서 기피제를 놨다는 건 벌레들은 쫓아내려는 목적이죠. 쫄라 쫓아내려는 목적이고 음성주화성이 뭔지 뒤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일단 주성이라는 건 아까 보였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나아가는 성질 라고 했죠. 아까 주광성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음성 양성이 있는데 양성은 나아가는 성질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극의 방향으로 가는 성질이고요. 음성주화성 지금처럼 기피제를 놨어요. 기피제를 놓게 되면 화학물질 화자는 화학물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에서 물러나게 되겠죠. 싫어 하면서 물러나는 걸 음성이라고 하고 주화성 사령충 네 이 문제 배표 이 문제 배표 쳐두고 사령충은 삶의 탈피를 한 유충이에요. 삶의 탈피를 한 유충 아시겠죠? 이런 거 다 틀립니다. 나머지는 소서생활 소서생활 아까 물에서 사는 거 뭐라고 했죠? 유충이 욕식성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성충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만 사는 친구는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뱀잠자리가 되겠습니다. 유충이 수서생활을 하죠. 여기가 SRT 수서역인데요. 수서는 SRT 굉장히 길거든요. 특히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가면 굉장히 길어요. 뱀처럼 길어요. 그래서 수서생활하고 SRT 타면 부산까지 서울의 수서역에서 부산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종착지까지 가죠. 그래서 뱀잠자리 이렇게 그냥 외워주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63번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해충으로만 나열된 거는 아까 말했죠. 포도유리나방이 있고 포도호랑한 해충가 있고 박쥐나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유충이 한 개의 벼잎을 자 여기는 한 개예요. 아까 몇 개인 것도 있었죠. 몇 개. 몇 개였을 때 다음은 뭐였습니까? 줄점팔랑나비였죠. 한 개면 홍명나방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줄점팔랑나비와 홍명나방 둘 다 잎을 세로로 이렇게 많은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개가 잎이 보이시죠. 여기는 단 한 개의 잎을 말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줄점팔랑나비는 여러 개. 홍명나방은 한 개를 잎말이 피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점. 암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65번 에멸알구입니다. 저희가 에멸알구는 뭐라고 배웠죠? 에멸알구는 뭐라고 배웠죠? 병리학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기억이 나실 텐데 에멸알구 같은 경우는 줄무늬 입마른 병이죠. 우리가 애때나 줄무늬 옷을 좋아하지 어른이 되면 회사에 줄무늬 옷을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에멸알구랑 줄무늬 입마른 병 그렇게 외웠었는데 바이러스 병이다. 복습 계속 되는 거예요. 에멸알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되는 비례충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한번 그냥 읽어만 두세요. 이게 뭐 우리가 외우기에는 조금 이렇게 다 외우다 보면 너무 답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동 대며 줄무늬 입마른 병 바이러스 병이고 약충 기회만 빨아먹는다? 틀렸죠. 성충 때도 빨아먹습니다. 약충이나 성충 모두 지백을 빨아먹고 줄무늬 입마른 병과 같은 바이러스 병을 매개 이모장 맥류 재배 그리고 월동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도 되세요. 비례 해충이에요. 비례 해충.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부터 오는 해충이라는 뜻이에요. 멀리서 오는 해충.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 호흡계는 기문수가 가장 적은 곤충을 이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모기부치 유충 같은 경우는 기문이 없거든. 0개거든요. 나머지의 개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곤충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공부할 때 그냥 모기부치는 0개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문이 없다. 윤작으로 방제 효과가 가장 미비한 거는 생활사가 짧은 경우가 어때요. 제가 바꿨어. 바꿔 심었어. 바꿔 심은 동안에 다시 심어요. 바꿔 심고 다시 심고 이랬는데 생활사가 짧으면 그거에 적응해서 한 세대가 짧기 때문에 여러 대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활사가 긴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아시겠죠. 기주가 한정적이며 이동성이 낮은 그런 해충들한테 효과가 됩니다. 누에 암라방이 발산하는 성페로몬으로 가장 오른 것은 일단 카이로몬은 아닐 거고 알로몬은 아닐 거고 글리세로몬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렇게 속어식으로 풀게 되면 1번이 되고요. 그냥 성페로몬의 예시 정도로 하나로 본비콜 이거 알아가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속어식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 풀이 가능합니다.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가슴에 두 쌍의 다리가 있다. 두 쌍의 다리가 아니라 몇 쌍의 다리죠? 세 쌍의 다리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복숭아 심식나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식 깊이 열매 깊이까지 침투를 해서 열매 내부를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1년에 2회 발생하지만 일청하지 않다. 1년 2회 발생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배설물이 배출되지 않는다. 여기 별표. 4번은 별표. 그리고 월동 고치는 방추형이다. 방추형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유충이 과실 속에 있을 때는 황백색인데 연 2회 발생하면서 일정하진 않고 연 2회 발생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것만 알아가세요. 월형 고치 월동 월형 고치 월동 여름 고치가 방추형인데 월형 고치 월동만 알면 돼요. 깊은 곳에서 먹기 때문에 외부로는 배설물이 유출되지 않고 황백색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봉지 씌우기 등이 있겠죠. 들어가기 전에 봉지를 씌워넣으면 들어갈 방법도 없으니까요. 부패물 토양 속에 유기물에 자라는 미생물을 먹고 사는 곤충은 뭘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톡톡이. 톡톡이가 되겠죠. 우리가 부패물에서 미생물을 먹어주면 그 역할을 톡톡이 해준다고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절지 동물문 내구광 톡톡이 야광 톡톡이 류 이렇게 되고 날개가 없는 걸로 분류가 됩니다. 날개 없이 점프를 해요. 톡톡 하면서 튀어다니는 거죠. 72번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했었던 문제죠. 번데기 또는 마지막 약충이 탈피해서 성충이 되는 거 이렇게 우와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13번 문제 가래과에 속하는 거 아까 딱정벌레목 할 때 했었는데 가래과에 속하는 곤충들에서는 과변태 딱정벌레목 한번 복습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류가 가장 많고 씨초라는 날개 껍데기 앞날개가 경화돼서 생긴 거 완전 별태 외골격 그리고 가래과는 과변태 이거는 계속 복습할 때마다 그냥 읽으세요. 읽어서 자 배나무2의 분류학적 위치는 배나무2 같은 경우는 흡집성이에요. 흡집성인 거는 이제 노린제의 목이 되겠습니다. 입틀의 분류학적으로 개미가 속하는 곤충목은 개미한테도 원래 날개가 있거든요. 개미의 날개 달린 거는 굉장히 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벌 목이 다음 중 곤충의 소화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요? 옳은 거? 옳은 거라고요? 옳지 않은 게 였던 것 같은데 말피기관은 배설기관이다. 이게 옳지가 아 옳은 거군요. 맞네.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옳은 거 말피기관은 배설기관이다. 이건 맞죠. 말피기관은 배설기관이고 중장에선 기계적 소화만 한다. 나머지는 틀렸던 것 같아요. 77번 문제 말피기관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77번 문제 살충제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목적으로 효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목적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주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중국어로 비례하는 것으로 비례의 충이면서 월동하는 것은 에멸구 아시겠죠? 비례의 충에는 어떤 거 있죠? 에멸구 일단 에멸구부터 살펴보면 약충, 성충 모두라는 거 아까 방금 풀었어요. 사실은 방금 풀었고 이런 바이러스 병 매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 비례의 충 우리나라에서 월동 남부지하강 79번 출생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알이 몸 밖에서 부하해서 몸 안에서 왜 이러죠? 몸 안에서 부하해서 애벌레 상태로 밖에 나오는 거는 난태생 알이 알 난자죠? 알이 태어나서 나온다. 이렇게 난태생입니다. 알이 태어나서 나온다. 이미 몸 안에서 모체의 문 안에서 부하 난생은 알의 형태로 태어나서 밖에서 깨어나는 거고요. 난태생은 알이 있는데 알이 모체에서 깨어나서 태어나는 거고요. 태생은 알 없이 모체에서 바로 유충 형태로 태어나는 거. 과실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아닌 거는 쿵화 유리나방 아까 뭐라고 했죠? 포도 유리나방 쿵화 유리나방 이런 유리나방 계열은 어때요? 유리나방 계열은 줄기를 가해하는 거예요. 유충이 줄기를 가해하는 거예요. 유리나방류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천공성 해충이고요.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 줄기를 가해하는 거예요. 나방같이 안 생기고 벌을 닮았네. 유리처럼 투명한 날개 나방의 날개랑 조금 다르게 날개가 투명하죠. 줄기 내부를 가해. 그래서 유리나방류는 조금 기존의 나방들 우리가 알고 있던 나방들이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미강의 특징은 거미강은 일단 곤충이 아니죠.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텐데 변태를 한다. 견눈과 홀눈으로 되어 있다. 더듬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촉지라고 하는 속각을 위한 그런 다리가 따로 있습니다. 몸의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별표죠. 3번이 별표. 몸의 구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머리, 가슴 이런 부분이랑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오타가 아니라 머리, 가슴 플러스 배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허미강 같은 경우는 내쌍의 다리, 머리, 가슴 그리고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날개가 없고요. 날개가 없어서 거미줄을 쳐서 이동을 하고 촉각, 더듬이는 없고 견눈도 없다. 큰 턱, 작은 턱, 아래 입술 이거 뭐였죠? 아까 배웠죠? 식도와 신경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식도와 신경절의 지배를 받는지 후대는 지배를 받는지 이거 두 개는 비교가 돼야 되고 전대내랑 중대내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채소 해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도둑나방 아까 보였죠? 도둑 만원짜리 지폐를 이제 뭐라고 하죠? 배춧잎이라 하죠? 배춧잎을 가해해서 인맥을 시켜야 하는 거 그게 도둑나방 알톡토기 알톡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내부에서 가해를 하고요. 땅강아지도 토양 내부에서 토양 해충이죠? 3번, 4번 땅강아지랑 알톡토기는 토양 해충 미세리아 깍지벌레는 이제 나무를 가해하는 수목성 해충이죠? 채소 해충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를 가해하는 나무를 가해하죠? 미세리아 깍지벌레예요. 지금 나무 줄기를 가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은 어떤 것일까? 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 벌, 애벌레도 굉장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나중에는 저희가 아는 그런 무서운 장수 말벌이 되는 거죠. 벌이 되겠습니다. 완전 변태를 하는 거 벌목, 나비목, 딱정벌레목, 풀잠자리, 이쪽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풀잠자리랑 뱀잠자리는 아예 다르게 지금 봐주셔야 되고요. 불완전 변태는 메미, 메뚜기, 잠자리 이런 게 지금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뭐가 어디 속하는지 눈으로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변태라는 거는 유충과 성충의 모양이 다르고 번데기 과정이 있습니다. 번데기 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고요. 유충과 성충 모양 비슷하고 번데기가 없고 허물을 벗으면서 성충의 형태로 크기 생장을 하는 거는 불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해충의 발생 예찰 방법이 아닌 것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때 이 조건에서 발생해 라는 게 통계적 예찰법이고 시뮬레이션 예찰법 이 조건이 이렇게 된다면 벌레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야외 조사 및 관찰을 실제로 보면서 실제로 보면서 예상을 해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피해 사정 예찰법은 예찰법이 아니죠. 예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피해를 본 다음에 예상을 하는 거는 소일 고향 지는 거죠. 물리적 방법이라든지 피해 사정법 등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찰방법은 아시겠죠. 86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의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두 가지죠. 담뱃가루이, 온실가루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토마토의 바이러스병, 담뱃가루이, 온실가루이가 옮기게 되고 가루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바이러스병, 가루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87번 비례해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례해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나서 들어오는 건데 흰등멸구, 멸구, 멸구 친구들이 있고 에멸구도 있었죠. 그리고 멸강나방, 콩명나방 있는데 이와 명나방은 비례해충이 아닙니다. 비례해충은 이렇게 멸구 친구 세 마리가 있어요. 벼멸구, 흰등멸구, 에멸구 이렇게 멸구, 쓰리 멸구가 있고요. 쓰리 멸구 그리고 여기 명자 중국에서 온다고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중국에서 생각하면 중국에 옛날에 명나라가 있었는데 걔네가 멸망을 뭐 했다.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죠. 아 망했죠. 망했으면 좋겠죠. 아니라 멸나라는 실제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 멸망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거 멸구 친구들 멸자 들어갔죠. 멸로 해도 될 것 같고 미음자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다 괜찮습니다. 근데 미음자로 하기에는 이와 명나방 방금 본 선지도 좀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 다섯 친구만 비례해충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에멸구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월동이 가능해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죠. 에멸구는 자주 봤으니까 신등멸구 벼멸구 월동불가합니다. 나머지 다 월동불가죠. 홍명나방 월동불가하고 피해는 벼인마리 피해 멸광나방은 집단으로 발생해서 옥수수나 곡류작물을 가해를 하고요. 월동불가한다. 88번 고추의 열매를 뚫고 들어가서 열매 속에서 식혜하는 곤충은 뭘까요? 정답은 담배나방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담배불로 지진 것처럼 이런 자국이 남아있죠. 이 사진 자체를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담배불로 지진 것 같은 이런 고추의 이런 자국이 있다. 그러면 담배나방이구나. 이세리아 깍지벌레 이름이 이렇잖아요. 이름 닮은 친구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글자 8글자 90번 문제 진딧물이 교미 없이 암커통사 번식하는 것. 진딧물 아까 번식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월동기에는 어떻게 돼요? 가을에는 유성생식을 해요. 유성생식을 해서 알 형태로 월동을 하고 월동란을 만들고 봄철에는 단위생식 암컷 혼자 번식하는 것을 단위생식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번식 방법이 있습니다. 진딧물 생식 방법을 막아보겠습니다. 오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생식 태생도 있고 태생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유충 형태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양성생식을 위한 단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는 단위생식 가을에 양성생식 이렇게 된다는 거 단위생식은 수정을 하지 않고 수정 과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벼줄기 속을 가해해요. 벼줄기 속을 가해하는 것은 이와 명나방이죠. 벼이자예요. 벼이자. 벼줄기 속을 가해하면은 꽃 화자예요. 그래서 벼줄기 속을 가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벼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벼에 이제 꽃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해지겠죠. 뭔가 색이 빠질 것 같아요. 벼줄기 속을 줄기로 영양분 먹는데 영양분이 안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색도 얕어지고 하면서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벼줄기 속을 가해한다고 외워주시고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충이 지금 벼줄기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줄기를 파괴하고 있는 곳을 번데기로 활동하는 거는 번데기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리굴나방 고자리파리 이 두 가지 알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알기 이 두 가지는 아셔야 돼요. 미국 김불나방도 최근 출제가 자주 돼요. 이 세 가지는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세 가지 가져가기 외우는 거는 보리굴비 보리굴비라고 아세요? 보리굴비가 있던 그 자리에 그걸 좀 오래 냅뒀더니 번데기가 생겨서 흰 불을 켰어요. 흰 불이 벌레 잡는 세스코 등이 있죠? 그 흰 불을 해서 외우면 번데기로 활동하는 친구 번데기로 활동하는 친구 번데기가 생겼어요? 흰 불을 켜요. 왜 켰어요? 보리굴비가 있던 그 자리에 번데기가 생겨서 흰 불을 켰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리굴비가 뭐 오래 있으면 생선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암기법 문장으로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죠? 해충 피해 아 이거 성비 문제군요. 단둔 4번 얘기했고 나머지 위에 보기들을 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비는 이제 아실 거예요. 암컷의 수가 되겠죠? 위에가. 해충 번식력은 번식 능력과 환경과의 관련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환경 저항에는 물리적 요인과 천적 등의 생물적 요인이 포함이 당연히 되겠고요. 피해 사정식이라는 거예요. 피해 사정은 이제 해충의 가해와 감수량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맞고. 나머지 보기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보기를 가져가셔야 돼요. 곤충이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 이거는 보통 휴면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곤충에 관해서는 휴지 라고 합니다. 성충이 과실을 직접 가해하는 해충은 여기 으름이죠. 으름. 으름이 으른처럼 발언되죠. 어른. 어른이 가해를 하는 거 성충이 가해하는 거 으른이 가해하는 법나방. 오케이. 96번 뒷날개가 퇴화하여 이거는 그냥 문제 자체를 이게 문제 자체가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평균곤 나오면은 앞날개 한 쌍. 평균곤 원래 날개가 두 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죠?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있는데 뒷날개가 퇴화해서 평균곤으로 균형 잡는 이봉도로 사용되는 거 파리목입니다. 파리목이요. 이건 답 자체를 암기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평균곤 파리목. 15개. 파리목. 해충 좀나방. 해충 좀나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준은 이제 십자화과 채소류고 낙하산 벌레라고. 이것도 나머지 보기를 가져가야 돼요. 영상이면 발육과 성장이 가능해요. 겨울철에도. 이거 나머지 보기를 가져가야 돼요. 센세의 기간은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거 영상이면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남부지방에서는.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큰 해충이고 영상이면 배추 좀 먹을만 하죠. 그쵸? 영상 기온. 영상 정도 되면 이제 벌레들이 배추 좀 먹을만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이랑은 관련이 없고 단식성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십자화과 채소만 가위를 해요. 배추가 기준화는 거죠. 얘만 먹는 거죠. 누에 같은 경우. 누에는 뽕나무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식성이 하나만 먹는다. 단식성. 호흡기능과 관련된 조직이 아닌 것은 얘가 뭔지 모르시더라도 기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호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곤충의 소화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방금 한 거죠. 얘는 호흡기관입니다. 100번 문제.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 뇌골격이 아니라 외골격이 발달했죠. 정답 3번. 101번 문제입니다. 농약성분을 흡수시킨 뒤 흡수라는 것은 몸속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것. 침투성. 침투성 살균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별표. 별을 가여서 오갈병. 별표.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됩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도 외멸구나 흑독매미충이 정답인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렇게 생긴 친구고 이령유충이 매개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좋다. 이령유충. 이령유충이 오갈병. 매개한다. 알겠어. 이령유충. 유충에서 성층까지 입틀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매미는 항상 이렇게 찔러서 빨아먹는 형태의 입틀이에요. 그래서 말매미. 입틀이 변하지 않는 것. 얘도 별표. 얘도 답이 정해진 문제였어요. 입틀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 말매미. 찌르고 빨아먹는 것입니다. 104번. 배에 있는 게 아닌 것은? 다리는 아까 말했죠.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요. 다리. 다리는 아니죠. 다리는 각 가슴에 두 쌍씩 있죠. 아, 두 개씩 있죠. 네, 여섯 개. 세 쌍. 다리는 가슴부위에 여섯 개. 각 가슴에 두 개. 날개. 제가 아까 날개랑 잠깐 말을 하다가 꼬였어요. 날개는 가운데 뒷가슴에 있고. 105번. 생식기관으로 정자를 보관하는 곳. 보관을 어디다 하죠? 주머니에 보관하죠. 주머니 할 때 낭자입니다. 낭자. 심낭. 그리고 잠자는 주머니잖아요. 그럼 낭자예요. 수정 낭이라고 합니다. 암컷의 생식기관. 이거랑 연결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생육번 문제. 포식성 천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무당벌레는 진딧물. 노린제, 애콧노린제, 칠레, 이리응해. 자, 이 좀벌 같은 경우는 기생성 천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생성 천적. 좀자 들어가면 좀벌사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생성 천적이에요. 카이로몬. 카이로몬 아까 뭔지 설명드렸죠. 식물체가 분비를 해서 식물체는 이득을 안 봐야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벌레는 이득을 보는 그런 물질을 찾으면 되겠죠. 이거겠죠. 선천적 내충성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라. 선천적이 아닌 건 아까 제가 회귀성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회귀성 아니라고 했고. 내성, 항생성, 비선호성 이거는 해당을 합니다. 110번 아까 말했죠. 단식성이라고 배추 좀나방처럼 이렇게 누에처럼 하나만 먹는 걸 단식성이라고 합니다. 뽕님만 먹는 단식성. 111번 완전 변태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 변태라는 건 유충이랑 성충이랑 모양이 많이 다른 걸 찾아보면 돼요. 다 지금 애벌레 유충이죠. 명나방, 입벌레, 하늘소 다 애벌레 유충인데 방패벌레는 이제 굉장히 좀 나중에 살펴보시면 애벌레 형태가 아니라 유충, 약충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변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농약의 부작용 약제 저항성이 생기는 것 부작용이죠. 잠재적 본중의 해충화 뭐 농약에 의해서 기존에 해충이 아니었던 게 해충이 될 수도 있고 자연계의 평형 파괴 당연히 안 좋겠죠. 농약이라는 것에 부작용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상의 복잡화 이건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게 좋은 거예요. 13번 문제입니다. 곤충의 중추신경계가 아닌 것은 전, 중, 후가 있었죠. 전, 중, 후 즉은 해당이 안 됐네요. 적산 온도를 구하는 거죠. 적산 온도 어떻게 구하죠. 발효 0.1도 그리고 지금 주는 조건이죠. 조건은 키울 때 25도에서 10일이 걸렸다. 그럴 때 유효적산 온도 유효입니다. 유효적산 온도를 구합니다. 유효적산 온도 어떻게 구합니까? 측정 온도 측정 온도 아까 25도였던 것 같고 10도씨였던 것 같고 아닌가요? 효과 먹었네. 뭐 숫자는 계속 무시해 주세요. 계산 문제에서 제가 측정 온도 측정 온도는 내가 키운 온도 그리고 발효 0.온도 그 차이 곱하기 발효일수 몇 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공식화 되어 있고 별표 쳐놓으세요. 저 문제에 별표 꼭 쳐주시기 바랍니다. 115번 문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 이제 쉽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필수과 이제 위치에 관해서도 알아두세요. 중장과 후장 사이에 아주 위치한다는 거 그리고 삼투압 체내 연분 농도 조절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배설기관 방어물질 카이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알로몬이라고 한다는 거 117번 문제 반전현상이죠. 반전현상은 어떤 거예요? 약재를 처리했어요. 약을 뿌렸는데 그러면 약재를 처리했을 때 해충 밀도가 갑자기 감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감소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갑자기 더 성장하는 현상 이런 걸 반전현상 거미와 비교한 곤충의 특징을 아는 것은 곤충은 색상의 다리를 가지죠. 그리고 이것도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곤충의 특징이고 머리, 가슴, 배로 된 건 거미는 이렇게 되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되죠. 거미는 변태를 하지 않고 거미는 겹룹만 가지죠. 유시류에 속하는 건 하루살이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날개가 있는 거 120번 곤충의 종간 사교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건 종간에서는 종간 서로 다른 종간에 작용하는 거예요. 뭐 메뚜기와 노린재 뭐 이런 식이겠죠. 경쟁, 공생, 호식자, 먹이, 상호작용 뭐 이런 거 있겠는데 밀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밀도는 이제 종 내에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옳고요.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거는 이제 솔수염 하늘손네 북방수염 하늘소도 소나무 재선충을 옮깁니다. 그래서 원수염 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 병, 매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성충과 유충이 모두 잎을 가해하는 해충은 뭘까요? 잎벌레 잎벌레류들이 성충과 유충이 모두 잎을 가해를 하죠. 소나무 좀 방제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 소나무 좀은 소나무 좀 같은 경우는 산란시키 하는 게 좋아요. 유충에 의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유충이 태어나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산란기를 그래서 제가 놓치면 안 됩니다. 소나무 좀은 유충에 의한 피해가 크므로 산란기에 방제를 해야 된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에멸구 이제 쉽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월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문제고 나머지는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지역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즈백을 빨아먹는다 정도는 알아두면 좋고 이모작 맹류 재배 이것도 아까 본 것 같죠? 이제 기억나죠? 천적 같은 경우는 애꽃놀인지 아까 천적곤충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에멸구면 애를 이제 꾸짖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랑 애를 꾸짖는다. 애꽃놀인제 그래서 천적이고 계속 읽으면서 보면 돼요. 여러 번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겁니다. 이거 눈으로 익히면 금방 이제 이거 맞았던 것 같아가 확신이 점점 스마 단위생식이 가능한 거는 밤나무 혹벌인데 이거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밤나무 혹벌 진딧물 밤나무 혹돈 진딧물류 진딧물류랑 밤나무 혹벌 단위생식이 가능하다. 별표 이런 문제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6번 우리나라에 정착한 해충이 아닌 것은 외국에서 와서 일단 온실가루2 온실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실에서 농사를 안 지었죠. 그래서 온실가루2 같은 경우는 온실 조건에서 굉장히 많이 다발을 하는 해충인데 온실가루2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왔고 꽃노랑 총채벌레 이 친구도 해외에서 들어왔고 벼물바구미 얘가 별표입니다. 벼물바구미가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친구가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얘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머지 세 친구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향나무 하늘소가 정답인데 이 문제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아 얘는 우리가 향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느껴지지가 않는다. 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향만 있다. 느낌만 있다. 산남 완수 138번 월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례하자만 월동하지 않는 것은 일단 에멸구가 답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비례 아까 본 것 중에 벼멸구는 월동을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벼멸구가 미각과 관계 없는 걸 고르래요. 미각과 관계 없는 거 식도와 신경절에 의해 지배를 받는 큰 턱 큰 턱 아래 턱 윗입술 이런 거는 아니 아니 윗입술이 아니라 아랫입술 아래입술 이런 거는 미각과 관계가 없고 큰 턱은 관련이 있죠. 큰 턱과 중장 140번 마늘 아까 마늘 하면 뭐라고 했죠. 마늘이 나오면 고자리파리라든지 뿌리응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 별표 141번 사령충 아까 했죠. 삼의 탈피를 한 유충을 사령충이라고 한다. 기계유유제 기계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기계적으로 곤충세포의 피막을 형성하여 지식시가 시킨다. 기계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침투가 아니라 직접 표면에서 작용한다는 거죠. 기계에다 윤활류 뿌리듯이 윤활류 뿌리는 것처럼 표면에서 작용한다는 거죠. 헝충의 입술 모양이 서로 다른 걸로 작지어진 것은 입술 모양이 서로 다른 거. 완전 변태를 하는 친구들을 골라라 라는 거죠. 매미 같은 경우 아까 말매미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메뚜기 같은 경우 완전 변태가 아니죠. 완전 변태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완전 변태를 하는 친구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44번 해충이 대발생해버리면 방사선 불임법 이게 처리가 어려워지겠죠. 효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납니다. 지금 세대에 지금 세대가 지금 세대에 처리를 해요. 지금 세대에 처리를 하면 거기서 나온 알이 불임인 거예요. 알이 알에서 알을 낳는데 그 알에서 나온 다음 때의 해충이 불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거고 저항성이 생긴 해충이랑 굉장히 무관합니다. 복잡하게 교미하는 해충에는 적용되기가 어렵고 단순한 교미에만 적용되기 어렵고 이번 세대에 처리하면 알을 낳죠. 알을 낳은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애들이 불임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145번 문제입니다. 별을 가래해서 오갈병 내게 하는 거 끝동매미충 146번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한 천작으로 적용한 거 아까 날개 있는 친구들 플러스 뭐였죠? 진디 들어가는 친구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2번 시도와 신경절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은 큰 턱 작은 턱 아래의 입술 이렇게 되는데 3번은 더듬이는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듬이 같은 경우는 중대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유충이 탈피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거는 대사 저해제가 되겠죠. 탈피라는 것도 어쨌든 곤충의 대사인데 대사 과정을 저해하는 그런 방식의 방지입니다. 149번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아 이거 이거부터 볼게요. 경제적 피해 수준은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보다 높게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이제 아 이거부터 할게요.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장물을 키우는데 이제부터 이 해충이 자라고 자라서 내가 그걸 방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수준이 경제적 피해 수준이에요. 그 최소 밀도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경제적 피해 수준은 나한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농부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최소한의 해충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이라고 다시 경제적 피해가 되는 최소한의 해충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내가 경제적 피해 수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방제를 해야 돼 라는 지금 그 정도 밀도에요. 경제적 피해 수준 아래의 밀도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 수준을 항상 높게 유지가 되게 되겠고 그렇게 되도록 피해 허용 수준을 관리를 해야겠죠. 방제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건 정의입니다. 일반 평형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형성된 해충의 평균 밀도에요. 그래서 다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1번으로 가보면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내가 관리해야 되는 수준은 언제나 일반 평형 밀도보다 높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 피해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진딧물 같은 경우는 경제적 피해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높죠. 왜냐하면 엄청 많이 발생하더라도 대발생하더라도 잎을 과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사과농사를 지을 때 진딧물이 대발생해도 사과 열매 자체에 엄청난 지장이 있지 않다면 괜찮은 거거든요. 피해 허용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제가 심었는데 복숭아 심식나방이 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폐충이 복숭아 심식나방이라면 복숭아 엄청 열매를 팔잖아요. 복숭아도 열매를 파는데 열매를 직접 가해하죠. 복숭아 심식나방이 직접 가해를 하면 그거는 몇 마리 적게 발생하더라도 그 물건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적 피해 수준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이거 1번 같은 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나 경제적 피해 수준은 일반 평형 밀도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 평형 밀도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높지는 않겠죠. 해충에 따라서 그 기주의 과실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여기 밑에 나왔죠. 경제적 피해 수준이라 함은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 해충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50번 사과면충 사과면충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나? 사과면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과면충 이거는 노린제목에 속합니다. 그냥 알아두시죠. 사과면충, 노린제목 이렇게 알아두세요. 생물적 방제법에 사용되는 기생성 천적 종자가 들어갑니다. 좀살이라고 아까 했었죠. 좀살 좀자가 들어가거나 콜론이 아시죠? 기생하는 거 식민지 이런 거 콜론이라는데 뭔가 콜레니 하면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가고 진디효파리 같은 경우 솔로니로 외우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152번 문제 소나무 재선충을 매겨야 하는 해충 쉽죠. 솔수염 복방수염 해서 수염하늘소 수염하늘소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해충학을 일단은 마쳤는데 이거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서 문제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금방금방 까먹어요. 우리한테 친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복습하고 병리학 복습은 사실 까다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까다롭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고 농림해충학 같은 경우는 지금 풀문제에서 다뤘던 모든 내용 위주로 복습을 좀 해주시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 옆집이 지금 대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언제 촬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사 중이라서 약간의 소음이 많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시험 접수가 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재배학 원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